음... 세팅 완료! 인터넷으로 라디오 우리 잘듣는 보쌌너가 틀었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구글맵으로 위치를 찍어서 크게 보고 얀덱스맵으로 이게 정확하니까 러시아에선 우리가 가는 지점을 설정해서 찍었고 이제는 서시베리아로 출발! 출발! 가자 또 자, 네 또 올게 여긴 또 오고 싶다 바이바이 이런 고추 와 노래 너무 좋다 이름에서 오빠 소녀석이나 춤추는 거 찍어주세요 그거 올려도 돼요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택배해요 인터넷이 또 왔다 갔다 천천히 안녕 안 갈아가 안녕 재밌었어 미세이 진짜 서쪽으로 갑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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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이정표가 나와서 잠깐 샀는데 저 위에가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츄쿠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까지가 1000km 정도 일단 크라스노야르스크를 2.0km로 선포하는거에요 가다가 중간에 쉬어야지 뭐 1000km를 하루에 어떻게 달려? 아 이쪽은 그냥 이런 뷰네 동선암국과 지평선 이르쿠츄쿠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 가는게 1000km 하지만 그 중간 어딨죠? 크라스노야르스크까지 다 못가 맞아요 가면 죽어요 와 구름길을 따라 구름길을 따라 구름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건 아니죠 꽤 경과 야호 야 이 시베리아 야 이 시베리아 야 이 시베리아 가봅시다 또 나 전해부르기 형 앞에 에이징이 에이아이 씻어 씻어 쇼핑 좀 보여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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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 얼마나. 몇 킬로. 몇 킬로. 4만 킬로 메타 정도를. 운전할 계획이야. 40,000 킬로미터. 40,000 킬로미터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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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예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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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r fender goodbye. 여보 잠깐만 빨리와 같이 사진 찍자고. 아 Pierce. 이리와. Здравствуйте 이리 Ivano State 대해. 모르겠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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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. 선물? 프레젠트? 선물을 주신 건가요? 선물을 주신 건가요? 아, 네. 네. 물을 받아야 합니다. 도와줘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저희도 무언가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그래 남은 왜 안 unpre거예요 남은 왜 그래 널 못 먹기 싫어 너한테만 먹기 싫어 워치 감자? 상자 응? 먹기 싫어 DER 라면 라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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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OTO 저게 어르신이 야! 시티티티! 야! 아빠! 같이 먹어. 여기 밖에 없어. 어떡해. 다소같은데. 오케이. 잠깐만, 됐어. 이거 갈 수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다소같은데. 오! 다소같은데. 오! 다소같은데. 다소같은데. 오빠! 오빠! 아! 감사합니다! 어떡해. 오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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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유럽으로 가고 있다니까. 엄청 놀래. 이거. 박아. 이거 감자 오이를 줘서 키워서 너무 맛있다고 먹으라고. 제가 화장품 하나 드릴게요. 잠깐만 기다릴게요. 뭔 일이래. 물 받으러 왔다가. 뭔 일이래. 코스메틱. 화장품. 코스메틱. 코스메틱. 여기 눈. 여기 눈가. 다 발라야 돼. 목. 다. 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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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거. 이거를 다. 이건 누가. 저거. 감자는 저기. 아. 아주머니가 주셨는데. 나머지는. 아. 이 친구가 준거야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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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채널. 아. 유튜브 채널? artist아. 여기가ücks gamble. 나왔어. 여기. 미. ک essen. ique blooming. 하하하하. 외국인이 이 마을에 오는걀처음 우 Crisis officially? 네. 네. 예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 sağ pyramide. 기리우 티마 안톤 맥심 앙길리나 앙길리나 앙젤리나 처음 처음 앙길리나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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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다 우리 때문에 집에 가서 저녁도 안 한 것 같은데 아 다 다들 구경하는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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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유튜브 채널 하하하하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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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갈라운드 우리 집 네? 사진 찍자 여기에서 찍자 우리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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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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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제 여보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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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다 있네 꼬머니 친구들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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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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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기분 너무 좋지 않아? 와 정말 이게 여행이지 뭐 와 근데 이거 씨알이 정말 굽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저희만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 토마토 토마토는 다른 어린애인이야 그니까 다른 어린애가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갔다 왔다 이거 피클 이것도 분명히 집에서 다 담근 거지 뭐 그리고 내가 보기엔 이거는 잣이 안 돼 산나무에서 나온 콜빵을 이걸 까면 이게 나와 이야 슬프하지 않은 따뜻함을 얻었다 물을 얻으러 갔을 뿐인데 아이고 반성을 하게 되는 뭔가 나는 감자와 피클과 토마토와 잣과 따뜻한 마음 흐흐흐흐흐흐흐 m